올해 누적 3분기 IPO 시장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며 올해 공모 규모가 역대급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배요한 기자입니다. 올해 IPO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IR 큐더스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누적 신규 상장 기업은 총 65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9개사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모 흥행을 좌우하는 청약 경쟁률은 1,000대1 이상 기업이 33곳, 2,000대1을 넘은 기업은 12곳으로 나타나 투자자들의 뜨거운 IPO 관심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공모 기업 증가와 함께 크래프톤과 SKIE 테크놀로지 등 대학급 공모주가 증시에 입성하면서 공모 금액은 4배 이상 뛰었습니다. 3분기 누적 IPO 시장 규모는 14조 5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공모 밴드 상당 공모가 확정 기업은 61개사로 전체 공모 기업 중 91.3%에 달했고, 공모 밴드 초과 기업도 총 27개사를 기록했습니다. 공모 시장은 예심 청구 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4분기에도 호황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IPO 업계 관계자는 대형주들과 4차 산업 관련 중소용주 등이 여전히 증시의 문을 적극 두드리고 있다며, 올해 IPO 시장은 역대급 공모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공제TV 배효한입니다. 경모 시장